잘 받아먹어 보자 여기서 오 잘했는데 상대 이걸 킬각을 잡았네 헬퍼 쓰죠 까비에 와드를 미리 하죠 이거는 다이오만 조심하면 되니까 한 잡았는데 뭐야 아니 판테오나 이건 좀 아니지 않니? 너무 무리가 아닌가 이거는 판테 6넷 까비 이건 뭐냐? 아니 뭐야? 왤케 쿨해? 돈 좀 와요 뭐지 빠졌어요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거 너무 아쉬운데 그냥 어 빨리 써주면 안됐을까 어우 다행이다 뭐야 흠 이건 안되겠다 자 갈게 맞아주고 야 우리 둘이 한번 잘 해봐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잘 해보는 수 밖에 없다 좋아 진짜 까비 이게 이렇게 밖에 안돼? 너무 아까운데 그래도 괜찮아 아 근데 앨리스를 잡았어야 되는데 너무 아깝다 어 좋은데요? 안 좋네 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 괜찮아 아직 몰라 우리 조합은 좋아 다 밸류는 좋다 후반만 가면 된단 마인드 앨리스 제압골도 한번 먹으면 역전이긴 하거든요 솔직히 저것만 한번 잡으면 돼 진짜로 잡았다 어 안 맞았다 이거 아 이걸 못잡아? 이런벨 대박인데 어떻게 안될까요 이거? 야 이거 잡았다 무조건 잡았다 진짜로 좋았습니다 어? 안 맞았다 이거 좋아요 야 우리 골드 많이 먹었다 오케이 여기까지 야 됐다 됐다 역전의 발판 나왔습니다 채틀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요 안 될 것 같애 여기까지 오케이 빠집시다 일단 좋아요 잘 크고 있습니다 나름 오 좋은데요 이거는 대박났다 잠깐만 좋아요 야 됐다 됐다 이제는 진짜 다르다 이거는 뭐지? 왜 여기까지 왔지? 동으로 도망가겠다 이건가? 공으로 도망 절대 못가지 죽어 죽어 가보려 맞습니다 여기 텔프 타죠 일단 각도해줘야겠다 좋아요 안 돼 안 돼 아 아 아 내가 좀 더 집중했더라며 너무 아까운데? 무슨 판테온 창 맞고 죽냐 창피해요 아니 뭐 창피할 것까지야 어? 판테온이 좀 더 창피하겠는데요 저거는? 창피하라고요 아 그건 몰랐네 4위 고프리자자너 가보려 가보려 그럼 잡아주면 돼요 그럼 잡아주면 돼요 그럼 잡아주면 돼요 아 좋았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펠리오스가 잘했네요 아 네 좋았습니다 굿 야 이거 딜량그래프 보면 상대팀이 이긴 줄 알겠는데? 보여 야 넥토니가 왔어 뭐야 왜 넥토니야 근데요 상대가 텔포가 없어서 이런거 하나하나가 크죠 이러면 라인전 좀 편하지 아 왜 이렇게 아파 저 갈게요 바로 도망 공문이 내리겠습니다 야 이거 아프네 여기에서 이득보면 될 듯함 사비 와 리신이 좀 날라다니는데 자 이쪽에서 먹으면 못들어오겠죠 왜냐 리신이 안보이기 때문에 여기 절대 못들어오지 리신이 나올까봐 무섭거든 이거는 어 아 그럼 가겠다 어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2대2 교환이면 나쁘지 않죠 합으로 뛰어보자 에라이 2티어 신발이라 속도가 너무 빠르다 하지만 로아가 나온다면 오케입니다 오케 여기까지 어 뭐야 아 아 내가 죽었네 아깝다 아 애매한데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여기까지 하자 그래 무승부로 하는 걸로 에이트록스는 아쉽네 무슨 일이야 아트록스야 사연이 있었겠죠? 내가 모르는 속사정이 있지 않았나? 자꾸 위드에서까지 사고가 에코 던졌는데? 좋습니다 이제 좀 잘 컸죠 이러면 아트면 뭐 죽어도 돼 어차피 0-4-1이나 0-5-1이나 비슷하다 좋습니다 데멜바드 빠졌어 빠져야겠는데 좋습니다 다는 중 전을 빠져서 다행이다 교환이 나쁘진 않은데요? 이즈랑 저 잘 퍼가지고 이길만 한데? 좋아요 제압골드 나이스 이즈 잘하네 빙고한테 제압골드 드러내기까지 와 까비 아 다행이다 오긴 했는데 구도가 구도가 영 네 안 좋네요 왕자님 미고 있었다고 이게 왕자님이지 뭐 어그로 끌었다면 오케입니다 긴것 빙고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네 가야겠는데 구도는 좋은데요? 끝났는데 안가? 그 다음에 어떡하게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전멸로 피한 다음엔 어떡하게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슬아슬하게 2등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idetoar